급식과 돌봄교실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도 교육공무직 전체 노조원 1만 6천여 명 중 14%가량인 2,279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. 이에 따라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 340여 학교의 급식 운영이 중단돼 도시락이나 빵, 우유 등 대채식이 지급됐고 대전 지역 2개 교와 충남 지역 19개 교는 학사 일정 조정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. 또 34개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이 축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. 비정규직 노조는 동일 임금제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 구성과 복리후생 차별 해소, 급식실 폐암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